자, 지난번 시간에 임대업에 대해서 배웠죠? 자, 임대업은 상가는 무조건 과세한다 주택, 월세는 두 채부터 과세한다 소유 개념이에요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하되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초과? 3억 원 초과할 때만 과세한다 그리고 고가주택 하나입니다 9억을 넘어가는 고가주택 하나다 월세 놓으면 무조건 과세 주거생활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안정하고 그러니까 고가주택 하나다 전세 놓으면 비과세 왜?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하므로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239페이지 양도소득세로 들어간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법은 16문제가 나오네요 양도소득세를 잘 아는 분들은 고득점을 하고 양도소득세에서 방황하면 세법도 방황합니다 그래서 범위가 넓고 적게 나올 때는 5개, 많이 나올 때는 6개가 출제되고 임대업은 어쩌다 한번 출제되어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고 자, 지금부터는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양도소득세로 들어간다 그럼 글씨가 뭐예요? 소득세인데 양도잖아 그래서 개인이 어쩌다 한번 양도하고 사업과 관련이 없죠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자, 포인트 글씨만 보면 돼요 글씨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계속적, 반복적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죠? 계속적, 반복적으로 벌면 사업이야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단, 양도소득세는 뭐다? 마지막 줄, 분류과세한다 사업과 관련이 없다 어쩌다 한번, 일시적이죠? 비반복적이죠? 일시적인 소득에 대해서 투기 방지를 위해서 과세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토지, 종합토지, 조타심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와는 합산한다 안한다 안한다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마지막 줄, 분류과세 분류과세, 분류과세에 양도세 따로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왜 다른 소득과는 합산을 안한다? 합산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사업성이 없는 거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특징 항상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시켜야 돼요 사실상 이전인데 대가를 받아야 된다 무상 이전이 아니라 세법은 무슨 이전이다? 유상 이전 그럼 무상은 뭘로 갈까요? 무상은 증여세 돌아가시면 상속세 그래서 양도는 유상 이전이다 그리고 3번 양도세는 사업성이 없다 어쩌다 한 번 팔았을 때 일시적, 비반복적이죠?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5년 만에 팔았다 어쩌다 한 번 양도소득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4번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어떻게 한다? 따로 구분해서 과세한다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양도세 따로 그리고 5번 양도세는 무엇을 팔았을 때 과세하는가? 항상 열거된 거 열거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열거주의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계열을 설명했네요 그 다음 넘어가면 241조 양도세 과세 대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도세를 자라려면 과세할 대상을 열거된 거죠 반드시 정리한 후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팔았을 때 양도세 과세할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과세 대상이 정리가 안 되면 계속 이어짐으로 양도소득세가 어려워요 그래서 과세 대상을 정확하게 정리하자 그래서 꼭대기 열거된 거 그럼 첫 번째 열거된 거는 뭐다? 부동산 부동산을 팔면 과세 대상이다 그럼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물하면 안 돼요 팔아먹을 때는 건물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건물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건축물하면 틀려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을 30년 만에 팔았다 학원 건물을 10년 만에 팔았다 어쩌다 한 번 파는 거죠 양도세 대상이 된다 뭐 팔았다? 건물 그리고 건물 팔 때는 뭐를 포함한다? 시설물 등을 포함해서 과세를 합니다 건물 먼저 보라고요 건물 주택 팔았다 상가 팔았다 사무실 팔았다 이런 거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그래서 세법은 무슨 과세에 따라 과세한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한다 실질과세 원칙이 뭐예요? 실질로 따진다 등기등록 안 따진다 허가 여부 안 따진다 세법은 적법 여부 안 따진다 고로 무허가 건물을 팔더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실질이 무허가니까 그 다음 토지 토지 나왔잖아 위에 공간법 28개 지목을 말한다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무슨 지목을 말한다? 사실상 지목 등기를 안 하더라도 사실상 지목에 해당하면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공부상 지목에 의한다 그러면 안 돼요 세법은 실질이 토지면 대상이다 사실상 지목 그래서 팔아먹을 때 부동산이란 뭐다?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건축물 하면 틀려요 뭐 팔았어요? 건물 건물 팔 때 엘리베이터 끼워서 팔지 그래서 시설물 등이 있다면 건물 안에 있다면 포함한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뭐를 팔았다 부동산상 2번에는 권리야 자 권리도 반드시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내 부동산을 내가 뭐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합쳐서 부동산상 권리다 그래서 권리도 투기 목적인 것은 양도세에 열거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럼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료 등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세 가지가 있다 지상권 그 다음 전세권 세 가지예요 부동산 임차권 일명 뭐다? 일명 지, 전, 이미 세 개만 된다고 열거된 거 자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용익물권이잖아 물권은 투기 목적으로 봐 세법에서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을 양도하면 등기등록 불문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세 대상이 된다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용익물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OX 용익물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OX X 용익물권 중에 뭐는 안 들어간다?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에요 두 가지만 왜 지역권은 아니다? 지역권은 토지와 분리해서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요역지와 분리해서 팔아먹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팔아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242쪽 넘어가죠 1번 지상권 2번 전세권 3번 등기된 임차권 그래도 지상권 나왔잖아 지상권의 1번은 민법용어 민법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세법만 알면 돼 그래서 2번에 소득세법은 무슨 과세 원칙이다? 실질과세 원칙 등기등록 안타져요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하면 무조건 세법에서는 과세 대상이다 그 다음 전세권 1번은 민법용어 알 필요 없고 그리고 2번만 알면 되잖아 항상 실질과세 원칙 실질과세 원칙이 뭐다? 등기등록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하면 뭐다? 과세 대상이다 실질로 따진다 그래서 3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임차권 이 부동산 임차권은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나타나는 채권이야 채권은 원래 대상이 아니에요 물건이 대상이지 그래서 채권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부동산 임차권을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뭐가 되는 거야? 물건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등기하면 제3자의 대항력을 갖추죠? 그러면 과세 대상으로 바뀐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이에요 등기하면 대상이 되고 등기 안 된 부동산은 임차권은 채권임으로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3번에 부동산 임차권은 앞에 뭐가 나왔다? 등기된 세법은 2번만 알면 돼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임으로 등기를 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물건화가 돼서 양도세 대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은 X다 채권이니까 등기하면 물건화가 돼서 양도세 대상으로 바뀐다 그래서 세법에서 등기 등록을 따지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등기 되면 양도세 대상 등기 안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법조문이 등기된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취득권리다 내 부동산을 내가 먼 장래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뭐한 거야? 부동산이 되기 전에 전매한 거야 대표적으로 사회에서 뭐가 있어? 분양권 전매 아파트 취득 전에 팔았지? 투기관리를 위해서 양도세 대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243페이지 용어정리 나와있죠?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뭐다? 대표적으로 취득권리다 아파트 상가 등의 당첨권 및 분양권 전매 그 다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취득한 게 뭐다? 입주권 입주권은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아파트에 당첨되면 분양권 청약제도를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조합원 입주권 그래서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공통사항이 뭐다? 공통사항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야 그리고 공통사항이 뭐다? 주택 수에 포함한다 그래서 분양권도 분양권도 20년 내년부터 21년부터는 주택수에 포함한다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돼 왔어요 그러나 분양권도 21년부터는 주택수에 포함한다 세법은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조합원 입주권이나 아파트 당첨권은 취득권리다 양도세 대상이다 그리고 주택수 따질 때는 주택수에 둘 다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한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넓은 놈으로 사채라고도 얘기해요 얘는 취득권리다 만기가 되면 뭘로 받아? 토지로 상환받고 주택으로 상환받죠? 상환전에 팔았다? 취득권리다 뭐에 속지 말자 국민주택채권 토지개발채권은 취득 양도세 대상이 아니에요 국민주택채권 토지개발채권은 만기에 금전으로 받는 거야 만기에 토지로 받거나 주택으로 받을 거를 전매했다 가운데 상환상환자가 반드시 들어가는 게 취득권리다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밑줄 그어? 계약금만 지급 중도금, 잔금이 남아있죠? 그럼 중도금, 잔금 전에 팔았다? 취득권리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상 권리는 반드시 이용권리 세 가지예요 그리고 취득권리 몇 가지가 있다? 1번, 2번 세 개 토탈 여섯 개예요 1번은 뭐다? 분양권, 조합어립조권 2번은 채권인데 가운데 뭐다? 상환상환자가 들어가야 돼요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넓은 의미로는 사채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 3번은 계약금만 지급 그래서 취득권리, 이용권리를 합쳐서 부동산상 권리 자 그 다음은 뭘로 들어간다? 기타자산 세 번째 기타가 붙었네 기타 소득이 아니라 기타자산 기타 소득은 뭐다? 소득을 구분할 때 쓰는 거죠? 여기서는 기타자산은 과세대상을 구분할 때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타자산은 토탈 다섯 개가 있어 그럼 우리가 출제되는 거는 세 가지만 알아두면 된다 이 기타자산은 부동산도 아니고 부동산상 권리도 아니다 왜 기타자산이다?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부동산을 양도한 걸로 간주한다 그래서 기타자산이란 이름이 등장합니다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처럼 간주해서 양도세를 과세하겠다 무슨 자산? 기타자산 그래서 243페이지 나와 있죠 1번 영업권 권리금이잖아 이 영업권은 권리금 받은 거요 권리금은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부동산이 아니다 부동산처럼 과세하겠다 어떨 때? 반드시 앞에 단서조항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부동산과 함께 양도했을 때는 기타자산이 된다 그래서 포인트가 함께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 100억이야 100억에 양도했어 예를 들어 학원 건물이 100원이야 100억 그럼 부동산이잖아 100억 그럼 학원 건물이 잘 되니까 권리금 챙기지? 그럼 권리금을 예를 들어서 20억을 받았어 그럼 토탈 얼마 받은 거야? 120억 그럼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은 부동산이니까 100억은 부동산으로 과세하고 20억은 권리금 영업권이죠? 권리금은 부동산이 아니잖아 무슨 자산으로 계산한다? 20억은 기타자산 반드시 영업권은 함께 이해를 팔면서 함께 받아야 돼요 권리금 왜 생겼어? 영업권 부동산 팔면서 생겼잖아 함께 양도하면서 그래서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 팔면서 생겼으므로 부동산처럼 양도세를 과세하겠다 무슨 자산? 기타자산 반드시 포인트가 함께해요 근데 분리해서 이해는 그대로 놔두고 권리금만 챙기는 거는 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거는 무슨 소득이야? 기타 소득 양도소득세로 가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로 가겠죠? 그다 박스 영업권을 단독 부동산은 그대로 놔두고 권리금만 챙겼다는 뜻이에요 권리금은 부동산은 그대로 있으므로 양도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 아니라 무슨 소득? 기타소득 그래서 종합소득 중 무슨 소득에 들어간다? 기타소득 그럼 기타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영업권이 아니라 이 주권 이것도 결국 뭐야? 권리금 받은 거야 이 주권이 뭐야?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의 부동산이 법에 의해서 수용당하죠? 그럼 다른 동일 지역 안에서 뭐다?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가 뭐다? 이 주권이야 그래서 특별조치법에 따라 거기 나왔잖아요 이 축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법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옮겨 지을 수 있는 거를 이 주권이야 그럼 이 주권을 팔았다 똑같아요 원리는 뭐와 함께 팔아야 돼? 부동산과 함께 그럼 이 주권은 원래 부동산이 아니잖아 함께 팔면서 권리금을 챙겼다 역시 무슨 자산이다? 기타 자산 그래서 1번과 2번의 공통사항은 뭐다? 영업권이나 이측권은 앞에 뭐가 붙어야 돼? 함께 양도하는 함께 양도하는 따로 양도하면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로 가요 함께 함께 자 그 다음 3번은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주식이네 뭐 팔았어요? 이용권 회원권 권리가 부여된 주식 부동산이 아니잖아 부동산처럼 양도세를 과세하겠다 기타 자산 어떤 용어가 들어갔을 때 배타적 유리한 조건 1번이 그 얘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뭐를 팔았다?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은 부동산이 아니죠? 그럼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타인보다 골프장이란 부동산을 배타적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죠? 콘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밑에 2번은 뭐야? 법인의 주식을 소유해서 주식 형태의 회원권도 뭐다? 타인보다 배타적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골프장 등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부동산은 아니지만 기타 자산이다 그래서 유리한 조건 거기 나와있죠? 배타적이란 단어가 붙으면 무조건 무슨 자산이다? 기타 자산이다 왜 배타적 유리한 조건이 붙어요? 골프장이나 콘도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주식도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부동산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부동산처럼 과세하겠다 기타 자산 자 넘어가죠 사보로 보는 출제 제외 여러가지가 아니느냐 이거는 나중에 문풀할 때 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뭘로 돌아간다? 주식 주자 주식은 크게 뭐와 뭘로 나눈다? 상장과 비상장 주식 나왔잖아 1번 상장 주식 2번 비상장 양도세 대상이요 여러분들이 상식이 뭐다? 주식은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대주주에게만 우리같은 소액 주주는 양도세 과세 안 하죠? 비상장은 모든 주주가 과세를 합니다 이것만 이것만 알면 돼 상장 주식은 누가 팔았을 때만 과세한다? 대주주 1번이 그 얘기에요 대주주 비율이 몇 프로냐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밑에 2번에 보면 일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다? 뭐라고 했어요? 과세하지 않겠다 그 뜻이에요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어찌고 어찌고 거래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결론이 뭐다? 상장 주식을 팔 때는 대주주만 과세하고 우리같은 소액 주주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뜻이에요 비상장 주식은 모든 주주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파생 상품 주식에서 파생 됐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선물이나 옵션에 투자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다? 부동산과 관련이 없다 파생 상품 등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양도세 과세 대상 딱 5개네요 5개잖아요 양도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 부동산상 권리 기타 자산 네 번째는 주식 다섯 번째는 파생 상품 그럼 출제되는 거는 어디까지만 출제된다? 부동산 부동산상 권리 기타 자산 까지 부동산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주식이나 파생 상품은 부동산과 관련이 없으므로 출제 안 된다 그 대신 제목은 알아야 돼요 양도세 대상 이라는 것 지금까지 강의한 게 어디 정리되어 있다 246쪽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별 딱 붙이고 과세 과세 대상 종합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물 부동산상 권리는 뭐와 뭐를 합친 거야 이용권리와 취득권리 일본이 이용권리 몇 개 세 개 지전 이미 중요한 거는 임차권은 등기되어야 돼요 등기된 것만 물거나 등기 안 된 거는 채권임으로 과세를 안 합니다 그 취득권리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등등 있었죠 그리고 기타 자산 원래 다섯 개 출제되는 거는 부동산과 관련된 1번 2번 3번까지만 알면 돼 영업권은 반드시 어떻게 붙여야 돼 함께 이축권도 함께 그 다음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은 뭐가 붙여야 돼 유리한 조건 또는 보다 기타자산 그 다음 2호로 내려와서 주식 주식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대상이죠 그럼 상장만 알면 돼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대주주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과세를 안 합니다 왜 과세를 안 해요 어차피 이르니까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 거의 없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분들은 수없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주식에서 잃어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본전 찾아야지 주식에서 파생된 선물이나 옵션 등에 투자합니다 파생상품 그래서 파생상품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양도세 대상이다 버는 사람도 극소수가 있기 때문에 열거된다 자 그래서 양도세 대상은 뭐다 약자가 부부 죽이고 파 파생상품 한번 해봤어요 부부 죽이고 파 파생상품 부동산 부동산상 권리 기가 뭐다 기타자산 주식 파생상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타자산까지는 부동산과 관련이 있죠 1호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식은 부동산과 관련이 없으므로 2호 자산 파생상품도 부동산과 관련이 없죠 3호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1호는 어디까지다 기타자산까지다 기타자산까지다 시험은 1호에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1호 자산은 기타자산까지다 왜 이렇게 나눌까요 첫째 세율이 달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다 보면 손해나는 것도 있고 이익나는 것도 있죠 그럼 이럴 때는 1호 1호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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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 3호 2호 2호 나누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세율이 다르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진도 과정에서 설명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기타자산까지가 1호다 그래서 우리가 양도세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과세대상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부부 죽이고 파 중요한 것은 세 가지죠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그리고 영업권이나 이축권은 뭐다 함께 함께 권리금을 받았을 때는 부동산과 함께 받은 거지 기타자산 따로 받으면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세 과세대상 이 표를 보고 반복 반복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몇 개예요 세 개 임차권은 등기된 것 영업권 이축권은 함께 함께 잠시 쉬었다 합니다